고마워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심장병이나 뇌졸중, 고혈압, 당뇨 이런 병들이 걱정된다면 꼭 이것을 드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을 한 개 이상 매일매일 꾸준히 먹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오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과거에 우리가 달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로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혈관이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죠 거기에 대한 새로운 개념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만든 이동환TV 소통 밴드, 권행모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 아래 설명란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가입하셔가지고요 더 많은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2016년 11월에 미국 영양학회 저널에 실린 내용이 있는데요 미국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입니다 1982년부터 2015년까지 33년간 달걀과 심장병이나 뇌절증과의 관계를 연구한 자료들을 다 모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요 57만 명이나 됐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달걀을 매일매일 하나 이상 먹는 사람 그리고 전혀 먹지 않은 사람들 비교를 해봤더니요 아무래도 하나 이상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거의 달걀을 먹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뇌절증 위험률을 12% 감소시켰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의 위험은 더 커지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5월에 영국의학저널에 실린 논문 자료를 보면요 중국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인데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어떻게 감소하나 봤더니 달걀을 하나 이상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18%나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우리나라 연구도 있는데요 경일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요 40세에서 64세 사이에 성인 여성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요 달걀을 하나 이상 꾸준히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고혈압 발생 위험료를요 48%까지 감소시켰고요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들 중에서 공병 혈당이 120여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고혈당이죠 고혈당이 있는 경우를 봤더니 달걀을 먹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고혈당이 많았다는 겁니다 두 배 이상 많았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달걀을 꾸준히 먹는 것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혈당 관리라든가 오히려 또 고혈압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요 콜레스테롤의 주범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달걀을 먹으면 먹을수록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혈관이 나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근데 2006년 이후로부터 뉴트리션 블레틴에 이런 내용이 실렸죠 매일 달걀을 먹어도 혈액 내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특히나 심장질환이라든가 또는 그런 위험성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실리면서 내용들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자 왜 이렇게 달걀은 좋은 음식이 됐을까요 사실은 달걀 자체의 영양성분을 보면요 열한종의 필수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 종합영양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요 지방성분도 있으면서 비타민 또 엽산 같은 비타민 또 콜린 마그네슘 칼슘까지 들어있는 정말 좋은 종합영양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달걀을 꾸준히 먹는 것은 굉장히 건강에 좋다 이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또 항산화 물질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걀을 한 개 이상 먹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 한번 꼭 보시면 좋은데요 달걀 하나 이상 두 개 세 개까지도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영상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심장병과 뇌졸중 또 고혈압 당뇨과 걱정된다면 매일매일 챙겨 먹어야 될 달걀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달걀 굉장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죠 잘 드셔가지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